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5절 입니다 와이 히 히 히 히 히 말 후트 러브 암 아 마이 히 있었습니다 게 하힌 하힌은 쿤의 그 히필룡 부정사 형이죠 히 히 히 히 히 Этот 용인은 쿤 anyone round 세우겠다 누가 세우게 했다 키가 붙어서 할때 exclusivity일 when 이 상당히II는 저의ills 그가 세울 때의 못을 말 후트 러브 암 루어밤이 그의 왕국을 세울 때에 또 우회 해제쿠트 해제카토 해제카토 해제카는 힘 폴스 힘을 힘의 명사형이죠 여성형 명사형 캐는 여기서는 할 때죠 여기도 할 때에 세우고 강화시킬 때에 이런 뜻이죠 로봄이 그때 그가 아자부 했다 아자부 에트 토라트 아도나이 주님의 법을 아자부 했다 버렸다 라는 것이죠 주님의 법이라는게 뭘까요 그가 우상 숭배를 하고 여러 자극을 범하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법들을 버리게 된거죠 그리고 베컬 이스라엘 임모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했다 임모 임 이라는것을 삼께죠 그리고 오는 그와 함께 그래서 그와 함께 했다 즉 이스라엘도 주님의 법을 버렸다 도라트 아도나이를 아자부 했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점점 선진국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있죠 와예히 와 샤넬 하하미시트 라멜레흐 라부암 와예히 있었습니다 와 샤넬 해예 와 브라스 샤나죠 샤나는 샤넬 이열고요 와예히 있었습니다 샤넬 하하미시트 다섯번째 해예 라 멜레크 로브암 로브암어양의 5년차에 알라 시샤크 멜레크 미즈라엘 이집트의 왕이 왕 시샤크가 올라왔다 알라 했다 알라는 고 업 어선드 크라임 올라왔다 올라왔단 말은 치러왔단 말이죠 여기서는 알라는 오퍼를 예물을 바치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냥 길을 올라가다 라는 것도 돼 있고 뭐 가져오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전쟁을 하러 시샤크 왕이 이집트에서 올라왔죠 알 예루샬라엘 예루샬라엘에 향해서 왔습니다 이는 키 말루 말루 바도나이 왜냐하면 말루 말은 뭐냐 액턴 페이스플리 트래처스리 그리고 까атели 우바도나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난 이유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즘에도 이 코로나는 하나님 심판이다 라고 말을 했다가 뉴스에서 아주 과격한 표현으로 교회를 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난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해결을 더 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왜, 엘레프, 우, 마타임, 랩헤브 왜 왜는 여기 있으면 인 또는 위드 그렇죠? 엘레프, 엘레프는 천이죠. 엘레프 천 우, 마타임, 마타임, 랩헤브 메아는 100인데 메아의 마타임 하면은 200이죠. 그래서 여기서 숫자와 숫자 사이에 우는 더하기 플러스죠. 그러니까 1000 더하기 200 이니까 1200 에 랩헤브 랩헤브는 병거 1200대의 병거가 올라왔고요. 거의 뭐 여러분 얼마나 말이 막 끌고 있잖아요. 그쵸 병거를 1200대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베, 우, 베, 시심 시심 엘레프 시심은 시심은 60이죠. 시심 시심은 60 엘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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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기 때문에 그냥 60 60 다우 증 60,000 이니까 6만명이죠. 그쵸 그래서 다부가 다녀였기 때문에 연결해서 60,000 그러니까 6만명에 바라심 바라심은 이병 마병 마병 마병들이 올라왔습니다. 말타고 6만명이 막 올라왔으니까 와 우리나라에 말타고 6만명이 올라왔으면 얼마나 정말 많죠 사람들이 그리고 베인 그리고 없었습니다 미셰파르 숫자가 없었습니다 라암 백성들도 셀 수가 없었다 이렇게 했더니요 에인은 nothing이고요 미셰파르는 숫자 숫자고요 number 라암 백성 아쉐르바우 왔던 임모 그와 함께 왔던 시작과 함께 왔던 그 백성들의 숫자는 살릴 수가 없었다 미 미즈라임 이집트에서 부터 라 라 자 루비임 루비임 루비임은 리비아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북아프리카의 사람들 그리고 숫힘 숫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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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힘 사람들 어디 어디서 왔나요 from unknown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써놨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숫힘 사람들 그리고 왜 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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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시 여러분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 옆에 리비아 루비인 그리고 그 옆에 숫힘 숫힘이 근처겠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구심 이 아프리카 연합이네요 아프리카 연합이 거의 뭐 이집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병구를 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되었어요 이것이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와일레코드 에트 아래에 함 함주로트 아쉘 리유다 예 와일 코드 일 코드는 일 라카드 라카든 테이크하단 캡처 캡처 시즈 테이크 에트 아래 아래 함 함주로트 함주로트 요새의 도시죠 요새의 도시들을 그가 취하였다 시시하기 시시하기 이집트왕이 취하였다 예 아래 함 함주로트 도시들이죠 도시 하나가 아니라 여러 도시들을 말하죠 아 그 역대하의 11장이 보면 루오부함이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사업이 각 도시들을 요새와 시키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함주로트 요새와 시키는 작업을 했죠 그 도시들을 이집트 왕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아쉘 리후다 유다에 속한 그쵸 유다에 있는 유다 땅에 있는 요새 도시를 찾았고요 바야보 그리고 그가 왔습니다 아드 예루샬라임 예 그리고 이제 예루샬렘 까지 왔습니다 예루샬렘이 가장 강한 요새 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 쉬마에야 한나비 와 에 루하부함 예 그때 그 선지자 한나비 한나비는 선지자죠 우 쉬마에야 스마야 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스마야는 쉬마 플라스 야 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악해서 들으신다 음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 들으셨으면 이제 기쁜 소식을 좀 전해줘야 되는데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바 왔습니다 에 루하부함 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벨샬레 예후다 유다에 지도자에게 왔습니다 아쉘 네 에 셰프 넷 셰프 아싸프죠 아싸프 모이다 게들하다 모여진 그들 그들은 모였다 이런 뜻이죠 모여진 그들이 유다에 모인 그 셰을 아 체수자들이 엘 예루샬람에 모인 예 그래서 미테네 미테네 시샥 미페네 시샤크 미페네는 미는 from이고 페네는 앞이란 뜻이죠. 얼굴 앞에 시샤크 앞에 때문에 그래서 because라 미페네가 미 플라스 페네를 묶어서 because라고 했네요. 시샤크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로브암과 샤레 대장들에게 빠요메을 말하였습니다. 라헴 그들에게 스마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을 했죠. 라헴 그들에게 코아마르 이렇게 말하기를 아도나이 아템 아자브템 너희들이 주님을 버렸다. 너희들이 버렸죠. 아자브템은 너희들이 인칭 복수형 동사죠. 너희들이 너희들이 주님을 버렸다. 오티. 오티. 오티는 나를. 코아마르 아도나이 끊어지고요. 주님께서 이와처럼 말씀하시기를. 다시 코아마르 아도나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템 아자브템 오티. 너희들이 아템 너희들이 아자브템 너희들이 버렸습니다. 오티. 나를 버렸다. 왜 아프. 왜 아프. 아프는 올소 예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아자브티 내가 버린다. 내가 버렸다. 아템 너희들을 버렸다. 베이아드 시샤크. 시샤크의 손으로 버렸다. 라고 했죠. 그렇게 이제 시스마야. 쉬마야후. 쉬마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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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한나비가 이 말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한난이 왔을 때 선지자가 하는 말은 무엇이었어요.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널 지켜주신다. 이런 얘기를 선지자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나라가 온통 어려워지고 교회는 모의기를 피하게 되고 모의기를 피하는 법들을 만들고 그래서 모의기를 피하는 습관을 만드는 이런 시대에 교회가 나라의 죄를 지적하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데 선지자적인 사명도 감당해야 되겠죠.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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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